안녕하십니까 까치리 윤여사입니다. 전에 냉에 입어가지고 계속 몇 번 단호박 올린 거가 이제 수확할 때가 다 돼서 오늘 몇 개 따 보려고요.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됐는데도 다 하나씩 달아서 지금 한 6개 정도 땄어요. 여기 있는 것도 따고 요거 큰 거 엄청 커. 이거 딸게요. 단호박을 다 가져와서 이제 이 꼭지를 다 따줬어요. 그리고 이제부터 2주에서 20일 정도 후속을 시킬 겁니다. 요거는 일부만 따가지고 지금 한 50개 정도 되는데 요거는 얼었던 애들 걔네들 먼저 수확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